안녕하십니까 미디어애입니다 2020년 6월 24일 저녁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강서구 선관위의 투표 조작 두번째 소제목은 관외 투표 224표는 어디서 가져왔니 관외 투표 224표는 어디서 가져왔니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강서구 선관위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강서구 선관위의 개표 상황표를 전부 자료로 저번 영상에서 공개를 했죠 강서구 선관위뿐만 아니겠죠 강서구 선관위를 저는 콕 찍어서 지금 선관위의 투표 조작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강서구 선관위의 투표 조작 두번째 관외 투표 224표는 어디서 가져왔니 편을 제가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요 어제 4.15 부정선거 고발 사진전을 하시는 시민들이 계셔서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가 이렇게 군포검정역 6번 출구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여러개의 배너를 이렇게 배너를 세워두시고 사진전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잠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제가 이제 여기 이 내용을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회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하시면 뭐 자료들을 좀 이제 많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집회 시위 장소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장소에 그냥 찾아가서 서서 전단지만 이렇게 같이 돌려줘도 참 도움이 되죠 그리고 사람이 많을수록 좀 더 신뢰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사지전에도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강서구 선관위의 투표 조작 첫번째 영상에서 제가 몇가지 지적한 내용을 잠깐 요약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조작의 대상은 관외 사전투표고요 비례대표 선거 뭐 주로 관외 사전투표 용지라는 거죠 자 첫번째로요 사전 선거인수와 투표인수가 불일치하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인수와 투표인수가 불일치하다 그러니까 투표는 뭐 이렇게 천명이 왔는데 표는 990표밖에 없다 그러니까 표가 분실했다는 거죠 이게 아니 이게 분실한 것을 자꾸 집에 가져갔다고 그러는데요 말이 안됩니다 선거인수가 35,508 그러니까 사전선거잖아요 35,508명이 사전선거하려고 찾아왔다 이거예요 근데 투표표는 35,497 그래서 표가 11표가 어디서 없다는 거죠 자 11표 선관위는요 강서구 선관위는 투표를 표를 가지고 갔다 표를 인쇄 받은 다음에 호주머니도 집에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정신입니까 이게 누가 그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길잖아요 사전선거 비례대표는 그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져갔다고요 뻥 좀 그만 치세요 그만 자 그리고 두번째 선거인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불일치다 그러니까 선거인수와 투표용지가 교부수가 불일치합니다 이제는 투표용지 교부수가 불일치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강서구에서만 보이는 겁니다 35,508 되어있고요 투표용지는 35,507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개표 상황표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치지도 않았어요 얘를 그래서 보면 한 표가 모자라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한 명이 왔는데 표를 안 줬다는 거죠 넌 집에 가 했다는 거죠 울면서 집에 갔다는 거예요 강서구에 이런 미친 선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투표소에 들어왔는데 표를 안 줬다 너 집에 가 이랬다 이게 말이 되냐고 표를 인쇄를 안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전혀 말이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역투표수와 비례투표수의 불일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에서 비례 한 장 지역 한 장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일치가 해야 됩니다 특히 관의 사전투표는요 봉투에 넣었으니까 두 장을 이렇게 곱게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봉투에서 나오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두 장씩 들어갔으면 그런데 지역투표수와 비례투표수가 35,494 35,497 해서 세표가 모자랍니다 세표가 세표가 남거나 세표가 모자라는 거죠 이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 지역투표기권수와 비례투표기권수의 불일치 문제 당연히 불일치하겠죠 이걸 다 기권으로 처리해버리면서 그러니까 관의 사전 지역기권은 14명 관의 사전 비례기권은 11명 세표를 어디서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더했거나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세표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이 세표는 수천표를 집어넣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조작질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개표 상황표와 개표 결과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지금 개표 상황표에 자기들이 적어놓은 개표 상황표와 지금 중앙선관위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개표 결과와 불일치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개표 상황표에서는 분명히 기권이 10표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기 무조건 기권 처리했죠 이 특표 용지 교부수와 투표수의 차이가 나면 기권 처리했는데 기권 수가 11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하나도 안 맞잖아요 지금 강석우 선관위 위원장님 책임을 지셔야 돼 지금 이미 공표를 했잖아요 공표 밑에 공표 해가지고 싸인까지 하시고 뭐 다 하셨더만 그러니 이건 기권 이렇게 중앙선관위의 공표하고 개표 상황표하고 다른 것은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된다 허위 공무소다 허위 공무소를 작성하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강석우 선관위의 투표 조작 두 번째 관외 투표 224표는 어디서 가져왔니? 이 편입니다 강석우 우체국과 강석우 선관위는 2.71키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강석우 우체국에서 이렇게 관외 우편물을 다 모아 받아오면 다 오죠 오면 강석우 선관위으로 이렇게 한 번에 갖다 줍니다 한 번에 뭐 여러 번 갖다 주지 않아요 강석우 우체국에 싹 온 것을 중앙집중국을 거쳐서 뭐 다른 우체국을 거쳐서 이렇게 딱 온 것을 11일 12일이죠 이렇게 딱 갖다 주는 거죠 다 모아서 그래서 강석우 선관위에 가져다 주는데 2.1키로 떨어져 있습니다 강석우 선관위에서 이 2.1키로 이 거리에서 조작, 증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관외 사전투표에서요 2.1키로 이동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강석우 우체국은 이렇게 생겼고요 강석우 선관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강석우 선관위가 단독 건물이 아니고 어떤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강석우 우체국은 단독 건물이고요 강석우 우체국에서 출발해서 강석우 선관위까지 약 2키로도 안 되는 거리를 가져다 주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표가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했을 때 지역선관위 복도나 계단 뭐 그런 데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지역선관위에 딱 들어갔을 때 거기까지는 경찰관이 따라와요 근데 복도와 계단 뭐 이런 데서 그리고 보관소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죠 왜 걸릴까요 2.1키로밖에 안 되는 거리를 잽싸게 갖다 주면 30분 안에 보관소까지 도착을 딱 해야 되는데 왜 1시간 반 2시간 동안 막 걸렸을까요 대부분 선거거구가 다 이렇다는 거죠 막 시간이 막 걸려요 막 걸려 동사무소에서 선관위로 오는 시간도 막 걸리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선관위로 오는 시간도 막 걸리고 배달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중간에 뭘 하셨는지 저는 이런 복도와 계단에서 분명히 봉인지 교체, 투표지 정감 이런 행위가 막 벌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 시간이 길어서요 아니 단순하게 배달만 하는 상황이면 짜장면 배달보다 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봉인지 교체와 투표지 정감의 이유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강서구 우체국에서 강서 선관위로 관해선거 우편물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배달을 하는데요 강서 우체국과 강서 선관위까지 배달하는데 강서 우체국에 강서에 있는 주민이 한 분이 전화로 물어봅니다 몇 표를 갖다 주셨는지 관해 투표를 몇 표 배달하셨는지 강서 우체국에 물어봅니다 이 강서에 사시는 이분을 저는 성함을 밝히지 않고요 목소리만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에 사시는 박여사님으로 이름을 짓고요 이 박여사님께서 강서 우체국에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목소리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4월 11일이요 4월 11일 8,378통이요 8,300 78통 78통 그 다음에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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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배달이구나 13,586통 아 배달이에요 배달 그러니까 8,378통 네 배달해준 거 그 다음에 12일은요 배달 12일 네 26,892통 26,892 8,92통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서에서 다시 강서 우체국에서 강서 성관위로 보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11일이 8,378통 네 그 다음에 12일이요 아까 불러드렸죠 26,892 네 그 다음에 또 없어요 없어요 이게 다에요 네 아 11일하고 12일 8,378개 배달을 한 거고 26,892 돈은 받으셨나요 무슨 돈을 받아요 배달요 배달요 지금 우리 박예사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파묻고 있죠 아주 긴 통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일부만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강서에 사시는 박예사님 정말 파이팅 넘치게 강서 우체국을 이렇게 몇 통을 강서 성관위에 가져다 두었는지 집요하게 캐물어서 이렇게 자료를 찾으러 간 시간이 한참 있어요 한참 있고 이분들이 이렇게 자료를 가져와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4월 11일 날 8,378통 4월 12일 날 26,892통 이렇게 정확하게 줬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중간에 13,586통을 말하는데 그것은 타지역으로 이렇게 배송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서 우체국에서 강서 성관위로 전달한 관외 사전 투표 수는 35,270통입니다 35,270통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는 갑, 을병이 있습니다 강서구 갑에는 관외가 11,936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자료입니다 두 번째로 강서구 의뢰는 11,869표 그 다음에 강서구 병에는 관외가 11,689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두 표, 일곱 표, 다섯 표가 집에 가져갔다 강서구 성관위가 말하는 집에 가져갔다는 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강서구 우체국 관외 투표 전달 숫자하고 그 다음에 강서구 갑, 을병을 합치면 같아야 되죠 그런데 불일치합니다 35,270통이어야 되는데 다 더하면 35,494통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35,270통이라고 분명히 우체국에서 전달한 것은 35,270통인데 35,494통이 나오는 거죠 4표가 나오는 거죠 다 다하면 그러면 여기 보시면 224표가 어디서 생겨납니다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어디서 가져왔니?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거죠 강서구 성관위 여러분 이 224표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빨리 자수하시거나 사실을 이실짓고 하시거나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반드시 여러분은 4.15 부정선거에 원흉으로 찍혀서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224표 무려 적은 수 표가 아니죠 224표 200표가 넘으면 엄청난 표입니다 그런데 200표만 이렇게 여러분이 사기친 게 아니죠 이 200표가 이렇게 표차가 난다 이런 이야기는 몇만 표가 이렇게 사기쳤다는 거죠 이렇게 몇만 표 그러니까 만 표 이상 이렇게 집어넣는 짓을 하다가 5천 표 이런 식의 몇천 표 집어넣다가 이렇게 착오가 생긴 거죠 224표가 224표 자 여기에 대해서 강서구 성관위는 빨리 제 연락처 있어요 홈페이지 채널에 연락이 있으니까 알려주시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해명이라도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그리고 그리고 우체국에 또 자료를 또 같이 사본 첨부해서 해명 좀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강서구 성관위의 투표 조작 결론입니다 자 이 강서구만 이렇게 관외 선거 투표지가 이렇게 조작이 되거나 막 증감이 되거나 이러지 않죠 전국이 다 이렇다는 거죠 전국이 그래서 관외 투표 224표는 도대체가 어디서 가져왔는가 우체국에서는 가져다 준 숫자보다 훨씬 많으니 224표나 많으니 도대체 당신들은 어디서 표를 만들어 왔는가 자 224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작을 했어요 조작을 했는데 우체국을 통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미 조작한 표에다가 그러니까 진짜 표에다가 가짜 표를 더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개표하다 보니까 어? 투표지 분류기가 200표가 모자란다는 사인을 준 거예요 막 몇백표가 모자란다는 사인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중간에 다급하게 어떤 놈이 200표 정도를 가져옵니다 가져왔는데도 부족한 거죠 가져왔는데도 부족하고 모자란 거죠 그래서 우체국에 가져온 표하고 200표를 또 중간에 개표소에서 더한 표 224표를 더하고 그래가지고 결과를 만들었죠 결과를 만들었는데도 그래도 부족해 이 바보더라 그래서 이번 4.15 총선은 총체적인 부정 부패고요 아주 도적놈들이 바보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우체국에 도착하기 전에 아니면 우체국에서 이렇게 전달하기 전에 집어넣은 거죠 이미 집어넣는데 그래도 안 맞아 그래도 안 맞으니까 개표하는 그 당시 그때 또 222표를 또 집어넣었어 그리고 나서 또 안 맞으니까 또 집어 그래서 맞출 거야 끝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부정 부패를 밝히려고 이제 하니까 이제는 3립방 박스 구멍란 박스에다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또 맞추려고 마지막으로 에라이 다 걸렸으니까 자 성관이 직원 여러분 빨리 하나라도 아는 게 있으면 빨리 자수하세요 자수 자수하시고요 그리고 공익 제보자로 빨리 신고하세요 신고하시고 신변을 보호 받으세요 그래야 많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아주 중형을 받아요 중형을 여러분은 자수하면 강경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